네, 강프로입니다. 우리 기술 봅니다. 우리 기술이 오늘 고가 20%를 넘나드는 구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36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최근 거의 1년치 정도의 주가를 봤을 때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최근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이 매집 구간입니다. 다들 매집하는 구간을 이쪽 구간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거래 없이 빠진다, 세력들이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가는 올라갔을 때 매물이 쏟아집니다. 세력들이 자금의 여유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물량을 빨리빨리 털어먹어야 빠르게 매집하고 빠르게 올려서 시세를 빨리 내고 빨리 끝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렇죠. 산부토건. 이거를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잘 붙일 수 있는 게 산부토건과 같은 건설주죠. 그렇죠. 이런 소형 건설주들은 재료를 붙이기가 너무 좋아요. 어떤 거든지 붙이고 인맥으로 붙이고 대선주에 엮이고 이런 식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올라가는 구간에 매집을 한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신고가를 만든다. 즉 우리는 세력주를 하든 아니면 실적 관련된 종목을 하든 어떤 좋은 우량주를 매매를 하든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술을 보면 어때요.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놨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윗고리가 조금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이 조정 구간. 이격을 좁혀야 되는 오일선과의 이격이 여기 보시면 지금 8% 정도 나와 있죠. 한 2에서 3% 이 정도. 이 정도의 조정폭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세가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볼게요. 일단 원전 관련된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원전은 원래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안 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이 넘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원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퍼지던 2010년 초반 그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가동률이 80%를 넘나드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기 부족 사태가 있죠. 그리고 탄소 배출도 2050년까지인가 그때까지 해서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원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막아뒀었던 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죠. 근데 후처리가 문제입니다. 근데 후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통제도 받죠. 근데 이런 부분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게 SMR 방식입니다. 그리고 SMR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재료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자 이런 내용인데 정부 주도 SMR 개발 참여. 그렇죠. 우리 기술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그렇죠. 우리 기술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단과 소형 모듈 원자로 MMIS 안전계통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자고요. 이렇게 좋아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 기술이 돈을 많이 벌고 있을까요? 1분기는 적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왜 거래는 3천억씩 이렇게 터지면서 그냥 하루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일까요? 미래 가치를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요. 주식 시장은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미래 가치는 주식 시장이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니까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그게 타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술은 이제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걸 보시자고요. 자 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자 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가 매매를 한 내용인데 최근에 전기 관련된 종목분들이 엄청 강하죠. 재룡산업품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거의 한 3, 4거래일 동안 35%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대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전기 관련된 종목이나 그렇죠. 일진전기다 그런 종목들 봐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매매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적은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고 많은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제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매매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고 우리 기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이 가격대를 내가 완만한 구간에 어떻게 잡아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5월 23일 우리 기술 시장가 매수 정확하게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오전 8시 51분 시가 공략에 들어가죠.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트로닉스,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분들 전부 다 그렇죠. 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8%씩 2%씩 이런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모르겠으면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고요. 오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안 받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의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뭐가 보이십니까?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를 하고 있구나.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에브리봇 그렇죠. 여기 에브리봇 같은 이런 로봇 관련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47% 이런 식의 수익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술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왜 보는지 알겠죠? 신고가 구간에 갔기 때문에. 즉 신고가를 간다는 건 뭐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매집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구간인데 매집하는 과정에서 이격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한정 올라가는 주식은 없지만 조정이 없는 주식도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좋아지는 주식들 있죠. 근데 조정이 없는 주식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어느 정도부터 반영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고가 구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신고가 구간의 세력들이 매집하기 좋은 이유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물량이 쏟아집니다.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쏟아지는 물량을 다 받아먹어야 빠르게 매집을 하죠. 세력들도 자금에 대한 제한이 있고 기간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자금을 땡겨와서 그 기간을 무한정 놓혀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장기간 매집하고 이러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에코프로.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제 작년에 23년도죠. 15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시세가 나온 기간은 8배 올라가고 그렇죠. 이거 3개월도 안 걸렸죠.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조정받고 또 갔어요. 즉 시세는 3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세력들이 급해서 그래요. 우리 기술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술. 그렇죠.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충분히 지금 타점을 잡을만 하고 원전 관련된 재료도 충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도 갖춰놨다.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될 때 우리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 신고가 구간에 매매하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우리 기술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여기 소통방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우리 기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 동안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못 시키면 내가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를 지키는 게 주식 투자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 기술의 실시간 타점. 그렇죠. 우리 기술과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은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자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먹고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세력들의 매직 구간에 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2,700원, 800원 정도에서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매물이 오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즉 지금은 매직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털릴 게 아니라 새롭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 구간을 찾아내자.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